지구촌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모의 세상의 모든 이야기 이은솔입니다. 여러분은 가슴 뛰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을 찾아내고 주저없이 그 일에 뛰어들 때 그것처럼 가슴 설레고 기쁜 일이 또 없겠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그런 하루길 바라면서 세상의 모든 이야기 세모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어 따뜻해지는 겨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크리스마스가 왔음을 알리는 여러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환하게 불 밝힌 트리,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캐롤, 매년 찾아오는 크리스마스지만 아이나 어른이나 이맘때쯤 되면 설레기 마련이죠. 세계 각국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독일 뉴른베르크. 인파로 가득한 거리가 크리스마스에 들뜬 분위기를 말해주는데요. 세계 3대 크리스마스 마켓 중 하나인 뉴른베르크 크리스마스 마켓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선 오르골과 트리, 장신구,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치즈, 와인, 케이크 등 크리스마스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마스는 더 뜨거워, 그리고 립쿠킹은 더 맛있어. 그 누구보다 오래 크리스마스를 기다린 사람은 바로 크리스마스 마켓의 상인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돼 큰 손해를 입었던 만큼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기대한 만큼 모두가 풍성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뿔을 밝힌 프라하의 중세 구시가지 광장에도 수천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에너지 위기로 예년에 비해 전구 장식은 많이 줄었지만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에너지 전구를 사용한 건 물론 하루 종일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만 불을 켜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책을 세웠는데요. 어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곳에서 간단한 간식거리와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이보 미들라는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손해를 봐야 했던 지난 2년간의 힘든 시간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 잊고 올해 크리스마스엔 모두가 다 웃을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헝가리에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왔는데요. 이곳에 자리한 독특한 트리가 눈에 띕니다. 자전거에 페달을 밟으면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빛이 들어오는데요. 에너지 비용도 절약하면서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즐길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자전거를 타게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들어오는 건 물론 부다페스트 광장 주변에 불빛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도 충전됩니다. 에너지 절약도 되고 즐거움은 더물어주는 유쾌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닌가 싶네요. 프랑스 배우 타하르 라힘과 안내 이달고 파리시장은 샹젤리제의 크리스마스 조명의 불을 밝혔습니다. 샹젤리제를 환하게 밝힌 조명들. 그러나 크리스마스 이브와 새해 전날을 제외하고는 새벽 2시가 아닌 밤 11시 45분에 불을 꺼 44%의 에너지를 절약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이 메사추세츠주 넨터킷에서 열린 열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부부와 손자 그리고 딸 애슐리 바이든 부부도 함께했습니다. 웨이크허스트 수목원 관리자인 러셀 크로프트가 밧줄을 이용해 나무에 오릅니다. 이 나무는 영국에서 가장 높은 크리스마스 트리로 그 높이만 36.5m에 달하는데요. 이 트리를 장식하고 있는 전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나무에는 1800개가 넘는 조명이 설치돼 있는데요. 불을 밝히자 그 아름다움이 빛을 발합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네요. 일본의 한 놀이공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곳 하면 바로 여기가 아닐까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민 퍼레이드는 어른들마저 동심에 빠져들게 합니다. 화려한 장식을 배경으로 저마다 크리스마스 추억을 남기느라 바쁩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딱이겠네요. 요즘,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즐기기에 이 만한 곳이 또 있을까 싶네요. 이번엔 오스트리아로 가보는데요 오, 이전과는 달리 조금은 음침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자리가 맞나요? 이들이 기다리는 건 오스트리아 전통축제인 크람푸스 축제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만 입는 건 아닙니다 크람푸스는 크리스마스 때 나타난다는 동유럽 전설 속 나오는 악마로 나쁜 아이를 찾아다니며 골을 주거나 잡아간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 보기만 해도 섬뜩한 뇌모로 행진을 하면서 무섭게 위협하자 사람들은 겁을 먹으면서도 즐거워하죠 코로나19와 우크레이나 전쟁 등 온통 우울한 소식으로 가득했던 한 해였는데요 현실의 걱정, 시름은 잠시 접어두고 올 크리스마스만큼은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화점, 일반 빌딩, 아파트 등 도심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가로수를 이용한 화려한 조명 장식을 쉽게 볼 수 있죠 행복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80%를 넘는 우리나라의 전력 상황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갑자기 찾아드는 한파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에너지 절약에 대한 모두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오염뿐 아니라 우리의 식탁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크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엔 미세 플라스틱이 남극 대륙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여행객을 불러 모으던 프랑스 알프스 스키장이 에너지 위기 속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로 매장 운영 비용이 늘어나자 체코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청정지역인 남극마저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됐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남극 외들의 공기와 바닷물 그리고 해빙에서 표본을 채취해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총 47개의 표본에서 모두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표본을 확인한 결과 주로 옷감에 쓰이는 합성 섬유인 폴리에스터가 나왔는데요 폴리에스터는 잘게 부서지면 입자가 작아 바람을 타고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남극이나 북극의 동식물은 따로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북극곰이나 펭귄 등의 동물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와 함께 섭취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지구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만큼 이제 우리는 지켜내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프랑스 알프스의 스키장 관리자들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안으로 스키 리프트의 속도를 줄이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 승차 인원이 없고 대기 시간이 5분 미만이면 리프트 속도를 10% 감소시키고 또 전력 수요가 너무 많다는 경고가 들어오면 리프트의 속도를 30% 늦출 예정입니다 또한 인공눈을 만들지 않고 건물의 난방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스키장 시설 이용에 대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리프트 이용권을 최대 9% 인상하는 건 물론 스키장 내 판매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 소비 감축에도 불구하고 스키장 예약률은 평소보다 10% 증가해 이번 시즌 많은 고객이 스키장을 찾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세계에서 맥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중 한 곳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여유롭게 맥주 한 잔을 마시며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손님들 그러나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억주들은 손님 앞에 맥주 한 잔을 내기까지 소비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생맥주 기계에 센서를 설치해 맥주의 온도와 남은 양 등을 데이터로 수집해 이것을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고 분석하여 술집의 운영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업주들에겐 이 장치가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자영업자의 한숨이 늘어가는 이때 그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인이 하루 평균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16.3개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 유통된 식품 11종 102개 품목에 최근 5년간 플라스틱 오염도와 섭취량을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젓갈이 6.6개로 가장 많았고 티백, 해조류, 천일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이 정도 섭취량으로는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미래 우리 식탁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아이들 등교에 스쿨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대신 자전거를 활용한 안전한 등교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호주에서는 이것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버려진 폐종이를 재활용해 만든 이것으로 성공의 기회를 잡은 남자가 있습니다 도로 위를 자유롭게 자전거가 달립니다 매일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지만 아침 등교 시간만큼은 자전거 탄 아이들만이 이 길을 달릴 수 있는데요 바르셀로나의 아침 풍경에서만 볼 수 있는 자전거 버스라는 시스템입니다 통학 버스처럼 정해진 시간에 자전거 무리에 합류해 등교하는 방식입니다 아침 8시 30분부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25분 동안은 학교로 이어지는 이 길에서 차량 운행을 하지 않기로 약속돼 있습니다 행렬 보호를 위해서 학부모들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아이들과 함께 달립니다 자고 걱정 없이 자전거로 신나게 달려 등교하는 학교는 왠지 더 즐거울 것만 같은데요 7살의 케이디스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디스에게 요즘 가장 큰 즐거움은 수영을 배우는 건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은 장애가 없는 아이들에 비해 익사 가능성이 3배 정도 높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주에서는 이들을 위한 수영 안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병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킬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함께 사는 이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쓰레기장에 쌓인 종이더미 사이에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아크람 알아무르 그는 버려지는 종이를 재활용해 달걀판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배출도 줄이면서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2019년부터 일을 시작한 이후 직원 7명을 고용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양계장을 운영하는 모하마드 아부 무스타파는 아무르가 만든 달걀판이 튼튼할 뿐 아니라 품질까지 잡은 제품이라고 평가하는데요 버려진 종이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아무르 이제는 해외 수출까지 노리고 있다고 하니 그의 미래가 더 기대되네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유병률은 세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국내 아동 유병률은 1000명 중 1명에서 500명 중에 1명이 됐다가 이제는 100명 중 2.5명입니다 이렇듯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건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또 다른 지구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렇듯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 시는 어느냐에 대한 사회적이익을 했고요 그는 우리의 권력을 위해서, 그는 우리의 권력을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체천 공화국 출신의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러시아와 싸우고 있습니다. 체천 공화국을 생각하면 친러 성향을 먼저 떠올리지만 우크라이나 편에선 체천인도 적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체천 공화국 강제 합병에 반대하며 유럽으로 피란을 떠났던 체천인들이 전선으로 다시 모여 우크라이나 군에 합류한 겁니다. 99% чеченцев, которые воюют здесь из-за террора в отношении их родных и близких, из-за массовых казней и репрессий, которые производятся в отношении тех чеченцев, которые сражаются за Украину. в Чечне, то есть кадыровский режим, ни щедит, ни женщин, ни детей, ни стариков. берут 89-летних старушек, берут и малолетних детей в заложники.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도와 체천 공화국은 물론 코카소스 지역 소수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 겁니다. как мы уже тысячи, а будут десятки тысячи. потому что сегодня все людям приходит понимание. нам надо уходить из-за си, нам надо максимально деру시фицироваться. 과연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방산업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생산으로 방위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영 방위사업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는 2022년 총 매출이 목표치인 14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9천억 원이 넘어설 가능성이 클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Это конечно шанс для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это конечно шанс для нас, для полског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для PGZ, для совпускных спула组говых группы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отому что продукты, которые offers, на продаж, просто хорошие. проверялись, что здесь никто уже не имеет возможности, что карабинок Города есть отличнаяwehr. 체코 방산업체 또한 무기 수출로 인한 매출이 1989년 이후 최고가 될 것이며 이 분야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방 예산을 늘리는 국가들이 많은 만큼 몇 년 안에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급 호황을 맞은 방산업체. 이들이 만들어낸 무기들이 한 국가를 해안는데 쓰이기보단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시베르스크에서 살고 있는 루드밀라와 빅토르 샤브로 부부의 집입니다. 안에 샤브로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그녀가 안내하는 곳은 다름 아닌 지하실입니다. 부부는 러시아의 폭격을 피해 전기와 물 그리고 가스가 끊어진 집 지하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집은 7월 초 러시아의 미사일에 맞아 처참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일찌감치 시작한 지하 생활로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집뿐만이 아니라 이곳의 마을은 러시아의 집중 폭격으로 이전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전쟁 전 1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살았던 시베르스크엔 지금은 단 몇 명의 주민만이 남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이색적인 지구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이색적인 지구촌이 손님의 공인? 네. 우와, Nico,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국 사진작가 스펜서 튜닉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인 피부암 검진 동료를 위한 사진 촬영 중입니다. 저희는 피부암 검진 동료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는 피부암 검진 동료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는 피부암 검진 동료를 얻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수는 2,500명으로 매년 피부암으로 사망하는 호주인들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본다이 해변에서 알몸 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일시적으로 조례를 바꾸기까지 했다는데요. 이웃의 생명을 구한다는 소중한 의미를 위해 기꺼이 옷을 벗고 포즈를 취한 사진 모델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태국 로뿌리는 원숭이 도시라고 불리는 만큼 수천 마리 원숭이가 옛 크메르 왕국의 사원을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원숭이를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을로 관광객을 모아주는 원숭이에게 1년에 한 번 고마움을 전하는 원숭이 뷔페 축제입니다. 원숭이 뷔페 축제입니다. 푸짐하게 차려진 상에서 정신없이 음식을 집어먹기 바쁜 원숭이들. 주민들은 이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봅니다. 고마움의 표시로 지역 주민들이 2톤이나 되는 양의 과일과 채소를 준비했는데요. 원숭이들은 남김없이 먹어 치우는 어마어마한 식성을 자랑합니다. 원숭이들을 위한 날인 만큼 짓궂은 장난도 사랑스럽게 봐줍니다. 원숭이들을 위한 날인 만큼 짓궂은 장난도 살고 있습니다. 원숭이들과 식품을 제거하니까, 심지어 사람들을 공격하는 등 악명높은 사고 뭉치들이긴 하지만 원숭이들도 룩브리 지역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원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독일이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액화 천연가스 저장과 재처리를 위한 LNG 해상 부유식 터미널로 쓰일 넵튠호가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독일에서 사용되는 가스 55%는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받았는데요. 러시아가 가스관 밸브를 잠그기 시작하면서 독일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직격탈을 맞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 LNG 해상 부유식 터미널을 통해서 수입해온 액화 천연가스를 기화시킨 가스를 독일 가스관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피부암 증가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방어막은 약해지는 만큼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와 피부암도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피부암 환자의 70%는 60대 이상의 고령인데요. 노화가 시작되는 40대에서 50대부터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의 한 유명 사전출판사에서 올해의 단어로 가스라이팅을 선정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뜻으로 1938년 영국 극작가 패트릭 캐밀턴의 영국 가스 등에서 유래한 심리학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인이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쓰였지만 요즘은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이 이익을 보기 위해 타인을 속이고 선동하는 행위로 의미가 확대됐습니다. 가스라이팅 외에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과 러시아의 신흥 재벌을 뜻하는 올리가르히도 올해의 검색량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1300대의 드론이 불빛을 내뿜고 서서히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아드의 밤하늘을 형형색색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이번 드론 행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전기자동차 출시를 기념하는 행사인데요. 화려한 드론 쇼 중에서 관람객들의 시선을 끈 것은 드론이 그려낸 대형 QR코드입니다. 1300대 이상의 드론이 만든 QR코드는 세계 기록을 넘어선 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휴대폰으로 스캔도 가능해서 출시 예정인 전기자동차의 홍보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드론으로 만든 홍보 효과 확실해 보이네요. 지구촌 이야기 세모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요지의 자리에서 아랍의 수도라고 불리는 이집트 카이로의 풍경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세모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이야기 지구촌 이야기